피플 인사이드 피플 인사이드 일본 군수공장에 강제 노역을 시켰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입니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아픔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가장 아픈 구석인데 해방 후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당시는 아무래도 본관적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심했었고 또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에 그다지 주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결혼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이유로 가정도 꾸리기 어려웠고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조차 못 하시고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또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2차, 3차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광주 전남 출신 피해 할머니들이 약 5년 전부터 모두 11명이 원고가 되어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그동안 제기했습니다. 네. 한 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서 현재 대법원에 계리 중이고 나머지 두 건이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두 원고도로 손을 들어줘서 피고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만 사망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소송을 걸었던 분들은 모두 11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모두 몇 명 정도 될까요? 일단 동원된 지역이 미쓰비시만은 아닙니다만 일단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요수 주로 이렇게 당시에도 도해지였던 지역에서 약 150명 정도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전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사실 막상 소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소송 건수는 16건입니다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 3개를 포함해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이 7, 8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픔을 줬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 20원고 승소 후에 대법원에 4년째 계류되어 있는 그런 3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사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이었고 이것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지 않는가. 특히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고자 하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의 판결을 계속 미루는 정치적 판단을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 정부의 이런 행보도 있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고의로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건강이 나빠졌다.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2차 소송에 나선 피해 당사자 3분의 할머니가 무려 이 재판이 1심 판결을 얻는 기간만 3년 6개월 만에서야 1심 판결을 얻게 되는데 그 사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모두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내년이면 90세, 적더라도 89세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한 분 할머니가 지금 오늘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법원에서 법적으로 다투볼 기회 자체도 없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더 빠른 판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와도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피해자들한테 곧바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지는 또 다른 관건입니다. 또한 나는 확정 판결이 나아야 비록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추가로 소송을 통해서 다퉈 볼 기회를 얻게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병석에 계신 분들 또는 정말 오늘 내일 장담하실지 못할 그분들이 실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소송에 다시 처음부터 나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기 확정 판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전범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펼치면 결국 배상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방법이나 대책은 없는 건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 표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피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소송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내팽개치듯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나서서 사과하고 머리를 숙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권이고 정권이고 대통령이어서 달라지려고 생각합니다만 사안이 좀 시급한 편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90년 초기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당시 그 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하는 문제이지 피해자들의 권리 문제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해오다가 뒤늦게 말을 바꿨거든요. 한 예로 보자고 하면 2015년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당시에 왜 미국 피해자들과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한국 피해자들은 쏙 빼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때 일본 정부가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다르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민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사과해야 될 이유가 없던 피해자들 65년 한일 협정에서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국제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자신의 체면을 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일본 정부 스스로 국민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 모임에서는 소송 이외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습니까? 소송도 있지만 피해 할머니들을 겪었던 역사적 상처 경험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일본 소송 자료를 모아서 자료집을 낸 바 있고 올부터 연차 사업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경험과 증언을 담는 구술집 그 다음에 녹음과 영상을 남기는 이런 작업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근로정신대 문제는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관심이 정말 잊혀져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한국 사회에 알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법조계 삼성이라고 하는 김연장이 전범기업 미찌비스 소송을 돕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도민들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가실 건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교육도 저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매년 광주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일본 강제동원 현장에 직접 가서 둘러보는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일산 학교에 들어가서 교과서에서는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당시의 피해 할머니들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 지역에도 생존에 계신 광주동원 피해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아픈 경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도록 증언 체력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역사회와 함께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